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나요? 공부하는 법인데 이 얘기 나온 김에 어떤 선정이라도 좋습니다. 호흡으로 들어갔건 연불로 들어갔건 우리 학당식으로 몰라로 들어갔건 간에 선정이라는 것은 삼매라는 건데요. 이거는 참나와 합일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의 상태이기도 해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 서로 하나된 상태라는 거죠. 참나와의 합일 기독교에서는 선정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거기서 믿음, 그러면 믿음이나 기도에 선정과 통하는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 선정이 뭘 가져오냐면 직관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선정에서 직관을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시려면 사실 제대로 느끼시려면 견성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이게 지금 선정에서 제가 직관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직관을 바라시 어떻게 상상을 통해 직관이 뭘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누구나 선정에 들면 직관이 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로 직관이 온다고 느끼시려면 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전체적 공부가 익었을 때 그래요. 처음에는 어떠실 거냐면 이제 선정에 든 게 주겠죠. 마음이 평온해졌다. 깨어났다. 평소랑 다른데 마음 상태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느낌으로 와요. 직관은 느낌이라는 게 이때 참나에 대한 느낌, 좋은 느낌, 여러 가지 느낌들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의식적으로까지 분석하실 힘은 아직 안 돼요. 처음에 느낌으로만 느껴요. 참나랑 만났을 때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들로만 오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이거 해석이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연한 느낌으로 갖는 거죠. 느낌은 있었는데 막연하다는 건 내가 제대로 이해는 못 하고 있으니까 소화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선정에 들면 여러분 참나와의 합일이잖아요. 그러면 참나의 정보가 여러분도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분명히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참나랑 여러분 선정에 드시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발견하실 거예요. 나왔을 때 더 자비로워져 있고 더 자명해져 있고 머리가 더 정리해져 있고 감정이 더 순화되어져 있는 거 그럼 이 참나 속에서 어떤 좋은 느낌들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 느낌 안에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합일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직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된다. 그걸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느낌으로 알지. 그래서 그 느낌을 받고 그다음 뭘 해요? 이걸 가지고 분석,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단계에서 나중에는 이 단계가 선명히 보여도 처음에는 선정에 들었다 바로 나오면 그냥 분석이 이렇게 되게 느껴지겠죠. 선정에 들었을 때는 뭔 잘 모르고 기분만 좋다가 황홀하다가 턱 나와 보니 이제 애고가 생겨요. 여기는 분석은 애고가 하는 거예요. 애고가 하는데 이 애고가 참나의 기운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참나 깨어있음이 제일 확실하려면 깨어있음이 51% 이상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이 애고가 분석할 때 참나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애고가 51% 이상이면 애고 위주의 분석이 되니까 왜곡이 되겠죠. 체험했던 것도 왜곡이 되겠죠. 근데 깨어있음에서 그대로 나와서 깨어있음이 깊은 산매에서 그대로 나와서 나와가지고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막 이렇게 접근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책에 보면 몰입에 드시면 몰입 4단계 가면 이렇게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몰입 사고를 하세요. 그 몰입의 기운이 여운이 가시기 전에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고 자명할 때 그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거밖에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몰입하고 몰입 사고 하세요. 일반인들 다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름 바뀌었다고. 선정에 들면 대신에 선정에 들면 제 책에 뭐라고 돼 있는데 몰입에 들면 슈퍼의식 만납니다. 슈퍼의식 만나니까 슈퍼의식과 합일이 일어나니까 슈퍼의식으로부터 우주적 정보를 얻게 됩니다. 몰입 체계는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 때 뭔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라. 게임도 몰입해서 하면요. 모르던 것도 막 알아지고 안 되던 동작도 막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하시고 뭔 일 해보시면 그러잖아요. 공부를 하시거나. 오랜만에 그건 뭐 몰입도 안 되게 다 하면요. 알던 것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머릿속에서 다 벽을 만난 것처럼 카카한데 다시 마음 잡고 조금 몰입해서 하면 몰입이 이루어지면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고 정신이 차려지면 갑자기 또 기억 안 나던 것도 기억나고 심지어 모르던 것도 알아져요. 원래 모르던 것도 알아져요. 그게 무슨 짓이 일어나냐. 참나와의 합의를 통해 신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알 수 없는 정보까지도 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막 정보를 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참나 안에 이미 있는 정보입니다. 참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 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참나의 형상이죠. 참나의 속성이에요. 참나의 속성 왜? 참나가 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에고로 계실 때는 자 이쪽에 에고의 속성은 뭘까요? 에고로 계실 때는 에고의 속성은 탐진치 뭐 탐내고 안 되면 열받고 어리석고 이 속성대로 굴러가다가 탐진치의 속성대로 늘 또 오늘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그러지 않나요? 여기 오실 때도 뭐 재밌는 거 없나 해서 오신가요? 집에 있으면 열받을 것 같아서 왔다. 나만 못 듣고 누가 더 재밌는 얘기 들으면 또 그래서 왔다. 만약에 이러면 이것도 탐진치입니다. 다만 탐진치가 잘 법제된 경우죠. 양심의 개발에 활용된 경우죠. 이걸 욕심의 탐진치로만 순수하게 밀고 나가면 안 좋아집니다. 아주 보기에 안 좋아집니다. 왜 주변 사람한테 이제 민폐까지 끼쳐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주변까지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탐진치를 쓰면 이건 보살도의 좋은 재료가 되죠. 이 자체로 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에고는 악이 아닙니다. 이게 삼독이라고 하지만 이 독성 자연 만불은 다 독성이 있죠. 독성이 있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풀도 채식합시다. 풀도 다 독이 있어요. 자기 살려고 다 독을 품은 존재들이에요. 그 독을 적절히 썼을 때 약이 되는 거죠. 뭐든지 다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이 독성을 잘 활용해서 쓰느냐 요리를 해가지고 좋게 잘 건강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게 쓰느냐 건강을 해치게 쓰느냐 해서 선악이 갈리는 거죠. 독성은 있다. 에고가 독성은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성은 있는데 이 자체로 죄는 아니에요. 아직 심지어 천주교에서 7대 죄악 7죄종이라고 했죠. 죄중의 으뜸이라고 그런데 모든 카톨릭 수도사들이 뭐라고 풀었냐면 그것도 그것 자체로는 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 자체로는 죄악이 아니고 요놈들이 죄악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거지 요놈 자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죄악이 되는 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똑같아요. 그 7죄종이나 탐젠치나 이게 탐젠치가 더 축소판이죠. 더 핵심이죠. 이것도 여기서 모든 죄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삼독이라고 하는 거지. 이 자체가 그러면 악이냐 아니에요. 왜? 부처님도 요모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한테서는 그게 악으로 안 쓰이죠.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이겁니다. 이건 에고의 속성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참나도 참나의 속성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에 들어서 참나와 합의됐다는 얘기는 에고의 속성과 접속되기를 조금 멈추고 참나와 접속되기를 더 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51% 이상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에고의 속성 탐진치를 일으키려는 마음작용은 줄어들고 뭐가 더 일어나겠습니까? 참나의 속성이 일어나려는 참나의 속성대로 살려는 마음작용이 더 일어나겠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떤 노력도 안 기울였어요. 그냥 에고에 접속되어 있던 마음을 참나에다가 코드를 꽂은 거예요. 참나에 접속했을 뿐인데 참나로부터 참나의 속성이 내 영혼에 구현되는 작업이 시작되니까 참나로부터 그게 일어나니까 내 영혼이 이상하게 자비로워지고 이상하게 정의로워지고 이게 변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내 본성이 탐진치가 아니라 육바람일이었다는 그것도 가능하죠. 이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세요. 그냥 이상하게 깨어있으면 평온하고 더 뭔가 마음이 관대해지는 것 같고 모든 일에 대해서 막 아유 뭐 어떠하리 하고 수영도 일어나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육바람일이었던 거예요. 수영은 인욕바람일 관대함은 보시바람일 또 스스로 더 엄격해지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러면 지게바람일 나태했는데 마음이 마음이 더 챙겨지더라 정진력이 생기더라 정진바람일 깨어있었던 건 선정바람일 그리고 산란하던 답이 없던 생각이 딱 더 자명하게 딱 결론이 나더라 이상하게 명상에 들고 나면 복잡하던 게 간단하게 보이더라 그러면 반야바람일 나중에는 자기가 뭘 직관하는지도 알겠죠 자 참나랑 합일되면 선정에 들면요 자기 안에 있는 육바람일의 본성 참나의 속성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느낌으로요 생각 아닙니다 직관은 생각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니까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자기가 명상 중에도 관대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육바람일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와요 생각 아닙니다 생각 이전의 느낌으로 와요 그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명상에 들면 평안 황홀하다가 사실 이 느낌들은 있는데 명확하게 모르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냥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다시 안 좋아졌다 이것만 압니다 그런데 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견성자들은 여기 들어있는 중 안에 자 견성자들은 선정에 들어있는 중에 참나의 형상이 배양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참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함양되고 더 충전된다 힘을 얻는다 즉 내가 명상에 들 때마다 내 안에서 육바람일이 더 활성화되고 힘을 갖는다 파워풀해진다 이런 명상이 돼요 같은 명상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 명은 알고 명상에 들었고 한 명은 모르고 명상에 들면 마음이 되게 신기해지더라 우주적이 되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더 할 말 없냐 모르겠다 평온했다 최고였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오면 끝이죠 나오면 더 안 좋죠 해요 최고의 순간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나오면 기분이 더 안 좋죠 나 다시 거기 가야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명상은 원래 그러라고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명상에 들었을 때 직관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설명은 드립니다 일반인도 다 직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직관의 솜씨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뭘 잘 못 느끼고 나오세요 바로 분석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뭐 분석할 게 별로 없죠 아까는 좋아하는데 지금은 최악이 됐다 다시 어떻게 들어가나 이런 고민을 하시겠지만 공부가 깊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으로 안 끝나요 이 공부가 이 공부로 이어지게 되고 이 공부는 다시 분석으로 이어지고 분석은 다시 뭐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천으로 실천으로 그래서 이 분석이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진짜로 카르마가 여기서 카르마가 바뀌는 거죠 카르마 경영 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천을 해본 결과를 다시 피드백을 해야겠죠 또 분석해야죠 분석한 걸 가지고 실천하고 실천한 걸 가지고 다시 분석해보면 점점 분석이 자명해지겠죠 고놈을 가지고 다시 피드백 다시 선정에 들어가지고 또 직관을 해봅니다 선정에 들어서 다시 직관을 해봐요 선정에 들어보면 이제 직관과 선정은 한 덩어리입니다 다시 명상에 들어 보는 거예요 분석한 걸 가지고 지금 명상에 들기 전에 여러분 자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처음에는 못 모르고 명상에 들 수 있죠 그래서 못 모르고 명상에 들었다가 황홀감을 느꼈어요 명상은 잘 됐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되다가 어느 날 명상은 잘 됐는데 탁 나와 보니까 내가 오늘 좋은 체험했다 그리고 일상에 살려니까 별로 실천할 게 없어요 다시 되게 잘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그러겠지만 근데 저희 학단강이 듣고 이론적 개념도 세워서 분석하고 내가 무슨 체험을 했구나 일상에서도 내가 조금씩 삶을 바꿔야겠다 홍의각당 14조로 실천을 좀 해보자 명상도 내가 해봤으니 그래서 실천하고 그리고 다시 14조 실천을 얼마나 잘했는지 분석하고 그러니까 지금 14조를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좀 더 관이 생기겠죠 참나는 어떤 물건 아냐 아공, 복공, 구공이라든가 이런 참나와 애고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변해가 더 생기시겠죠 분석된 내용이 있겠죠 그 상태에서 명상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냐 이 분석을 전혀 안 하고 계시면 언제 명상이 들어도 늘 같은 결론밖에 안 나지만 이 분석을 하고 명상에 들어가시면요 명상이 들었을 때 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왜? 내가 많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중에 더 자명한 것들도 추려보고 찐찜한 것도 가려보고 했더니 자명한 것들은 더 힘을 얻게 되고 이 명상에 들어서 올바른 직관이 이루어지면 자명했던 것들은 힘이 나고 불순했던 것들은 날아가요 참나 앞에서 왜 한번 참나랑 합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참나가 정보를 줘요 참나와 합의를 했으니 참나가 그건 맞지 않아 자명하지 않아 이건 자명해 이 느낌들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건 뭐냐 제가 흔히 말하는 직관의 느낌은 자명 찜찜이에요 자명 찜찜의 느낌으로 참나가 모든 걸 말해줘요 그 자명해 그거 찜찜해 그래서 어떤 생각을 분석을 해가지고 명상에 들었다 나오면 이건 자명하고 이건 찜찜 업무가 확실히 갈립니다 그럼 분석이 훨씬 탁월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또 실천해 봐요 그래서 또 점검해 봐요 그 중에 더 자명하고 추려요 또 선정해 들어봐요 이 짓이 계속되면요 나중에는 이제 견성할 때가 옵니다 견성 어떻게 하느냐 아공 복공 구공 다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해서 분석이 투철한 상태에서 명상이 들어서 선명하게 내가 분석한 것이 참나의 원뜻과 참나의 원래 속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는 자명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은 이때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선정해 들었을 때 이루어져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다가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체험이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이 자명하다 느낌이 여기서 확실히 일어나야 견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견성에서 나온 뒤에 분석을 해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깨달았고 정확하구나 이렇게만 이제 살면 되겠구나 하고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분석도 이렇게 자명해져 버리면 삶이 자명해져요 그렇죠 자명 원래 자명했던 진리가 내 개념으로도 자명해졌고 여기서 이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업을 지을 때도 자명하게 쓰여버리면 그럼 사실 부처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면 근데 바로 자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천해 보면서 또 털고 또 털고 생각도 더 다듬고 더 다듬고 그래서 1차적 자명이 온다고 해서 그게 일지보사리고 또 이 과정이 계속되는 중에 불순물이 또 털리면 더 자명해지고 삶이 더 변하고 이런 식으로 2지 3지 계속 발전하는 그래서 제가 이것만 하면 여러분 일지 되신다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아공도 털어보고 아직 일진 아니어도 아공도 이렇게 털어보고 보세요 아공도 이거예요 아공도 뭐 벚꽝까지 안 나가도 참나가 있다는 거 알고 참나를 열반이라고 하자고요 열반이 있다는 거 알고 애고가 무상고 무화의 속성 탐진치 속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참나가 영원한 그런 진리의 속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상라가정 탐진치랑 다르게 무상고 무화랑 다르게 영원하고 복되고 진정한 나의 자리고 청정한 자리다 상라가정이라고 그러죠 그것만이라도 확인해 보자고요 이렇게 여러분 알아 안 되는 방법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깨어있은 상태에서 깨어있으면 얕건 깃건 선정에 들어서 조금이라도 깨어있으면 좀 더 참나의 정보 열반의 정보에 다가갑니다 그 기운 안 가실 때 그 명상에서 생각을 하세요 벚꽃경에도 명상에서 지혜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명상에서 지혜를 끄집어내서 진짜로 현상계가 무상고 무화인지 애고가 활발하게 한쪽 눈으로는 현상계를 한쪽 눈으로는 절대계 열반의 세계를 보면서 활발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지금 선정에 기운 안 가셨을 때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선정에 기운 안 가실 때 지혜가 활발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또 그 깨어있음 이왕이면 깨어있음 속에서 정신차림과 그 지혜로움 속에서 실천이 일어나야죠 다 깨어있음은 기본이에요 여기는 깊은 선정을 좀 더 깊게 들어간 선정을 말하는 거고 일상에서도 최소한의 선정은 있어야죠 정신차림은 있어야죠 그래야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찰나산매들이 이루어지면 좋죠 일상에서의 산매 여기는 좀 더 들어가도 되고 최소한 여기는 최소한 찰나산매 이상이어야 되겠지만 여기는 찰나산매면 훌륭하죠 일상에서는 그 정도 아니어도 정신이라도 좀 차리고 움직이시면 돼요 찰나산매까지도 안 바라고 딱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명상을 통해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라도 확고히 챙기고 살아가시면 달라요 뭐냐면 여러분 참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은근히 참나 늘 있는 거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면 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안 돼 일체는 무산고 무아야 이 말에서 벌써 깨어납니다 또 찰나산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도 정확하면 거기서 산매가 또 이루어집니다 늘 산매 상태는 아니더라도 개념을 정확히 잡고 계시면 명상에 깊이 들어간 체험과 정확한 개념이 여러분 삶을 조금씩 바꿔놔요 찰나찰나 또 작동합니다 그게 뭐 꾸준히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순간만 작동해줘도 어디예요 다 깨어가지고 결론만 잘 내리고 또 정신 좀 풀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다 또 중요한 순간에 딱 정신 차려서 결론 내리고 이것만이라도 그 순간 찰나라도 찰나산매가 우리 학당에 놔라는 몰입 4단계인데 좀 신바람나게 깨어있는 상태 이런 상태들을 찰나찰나 만들어가면서 즉 일상에서 몰입해가면서 살아가시면 충분해요 이때는 몰입도를 좀 더 높여도 좋죠 높이면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영혼을 관리하실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시고요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선정 먼저 이렇게 선정 전에 물론 설명을 들고는 하시겠지만 이 선정이 이제 제대로 된 분석으로 좀 이어져야 이렇게 한번 돌았을 때 그 다음 선정에 들 때 수준이 좀 달라져요 한번 선정에 든 거 가지고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고민을 해 보고 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좀 점검도 해 보고 하다가 다시 선정에 들었을 때는 훨씬 선정이 선정도 더 잘 들어가고 그 안에서 생각이 많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선정도 더 쉽게 들고 그 안에서 예리한 또 직관이 옵니다 자명찜찜 느낌이 더 선명해져요 확실히 이건 자명한 것 같다 이건 찜찜한 것 같다 즉 고민하는 사람한테 계속 좋은 정보가 오지 고민하지 않는 분한테는 정보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저기 절에서도 그러잖아요 크게 의심해야 크게 답을 얻는다 의심을 해야 답을 얻지 아 나 그렇게까지 고민할 게 없습니다 하시면 그냥 일상에서 이 명상을 배우셔도 일상이 좀 편한 정도 아플 때 좀 덜 아플고 외로울 때 좀 더려우고 그것도 어디냐 하실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정도 힐링이나 위안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도를 얻으실 분은 명상에서 멈추면 안 돼요 명상한 김에 직관과 분석 이게 지금 보세요 선정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반야잖아요 반야 직관과 분석은 합쳐서 반야 지혜가 작동하면 선정에서 지혜가 작동하면 그럼 또 이 분석과 실천은 이게 또 계율입니다 잘 따져보면서 실천하는 그럼 이게 개정해죠 선정과 지혜와 계율 실천이 이렇게 작동해버리면 이 안에 육바람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나머지 좋은 것들 다 실천바람일 그러면 이렇게 육바람일을 하고 사시고 사막이 돌아가고 육바람이 돌아가는데 영혼이 탐진치에 지배를 당하시겠어요 탐진치가 여러분을 위협해와도 센 것은 또 넘어갑니다 하지만 약한 것부터 먼저 잡아요 약한 것 정도는 이제 잔병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치료합니다 그러다 센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요 두 번 당할 거 한 번 당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시면 성공 아예 안 당한다 그러려면 도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일상에서는 센 거 오면요 카르마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들 갑자기 좀 미치죠 저거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요즘 미쳤다 자기 업이 발동할 때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눈에 콩깍지 씌우고 아니 뭔가 이렇게 헛것을 보게 되고 막 이래요 사람이 자기 카르마가 발동하면 씨앗으로 있을 때는 점잖았죠 이 놈이 탁 발화를 하니까 얘가 미치는 거예요 연가시가 뇌를 조종하듯이 갑자기 이 사람이 힘들렸나 그래요 뭔가 이게 저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 평소에 사고 판단 안 하고 갑자기 이상한 사고 판단하니까 그게 뭐 힘들렬을 수도 있지만 카르마가 작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럼 당할 거 당해야 돼요 그런 중에도 당할 거 당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 기본기에 충실하시면요 당할 것도 빨리 털고 나오고 한 번 당한 거 다시 안 당하게 잘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달라요 일반인들은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꼬여갑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카르마의 바람을 맞았을 때 그리고 무명의 바람을 업장의 바람을 맞았을 때 사람들이 더 더 탐진치가 요동해 가지고 더 헛된 짓거리 헛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인은 그 순간에도 냉철히 당할 거 당하는 중에도 깨어서 이게 이러면 자명하지 않지 이러면 육바람이 어긋나지 내가 이렇게 해 놓으면 반드시 나중에 과부 받지 이런 걸 계속 계산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덜 하게 돼요 덜 끌려가게 되고 같은 일을 당해도 빨리 처리하고 뒷수습도 잘 처리하고 나옵니다 누구한테 척 안 지고 딱 안 돼 일반인은 이제 이런 센 일 당해 놓으면 자기 이제 심신도 망가지고 남들하고도 그 잠깐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척을 지어놔요 나중에 뒷감당 안 되게 나중에 정신 돌아오고 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있죠 자기 거는 자기가 수습한다 치지만 그 사이에 남들하고 인간 가게 다 끊어놓고 못된 짓 해놓고 다단계 한번 미쳐보세요 주변 인간 가게 다 끊어져요 혼자만 돈 잃고 옥장판 집에 쌓여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부모 형제 간에 다 의상에 있고 친한 사람들한테 다 또 물고 늘어졌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연락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삽시간에 뭔 일이 일어났나 하긴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면 이거 개정해가 탐진치 잡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 잡는 건 개정해인데 참나의 속성이 개정해죠 육바람일이자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참나의 속성이 육조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 육조 단경에 나와요 내 말 좀 들어라 일반인들은 개정해를 많이 닦아서 얻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개정해는 우리 본성이 본래 고요한 게 자성의 선정이요 우리 본성은 본래 어리석질 않아 그러니까 자성의 지혜요 우리 본성은 원래 청정해 그래서 그릇되지 않아 원래 올바라 그러니까 자성이 그게 자성의 기율이다 내 참나 안에 선정, 반야, 지게 다 들어있다 이 소리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인욕, 정진, 보시만 보태면 육바람일이거든요 그게 실천의 항목에 다 들어가니까 실천을 좀 더 세분화하면 육바람일인 거예요 선정에다 지혜 넣고 이제 사막에서는 개율로만 넣는데 지게 빼고 지게에다가 즉 실천 쪽이니까 지게에다가 인욕도 넣고, 보시도 넣고 개율만 지키면 딱딱하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보시 놓아주고 잘 참아야지 인욕 놓아주고 나태하면 안 되지 정진 놓아주면 육바람일이죠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속성을 끄집어내서 자성의 개정애를 끄집어내서 우리 애고의 속성인 탐진치를 제압합니다 탐욕을 뭐가 막아요? 개율이요 분노를 선정이요 어리석음을 지혜가요 그럼 탐진치 여동할 때 개정에 같이 출동해주면 어느 정도 진압이 된다는 거예요 섬씨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부처님 같으면 한 생각 일으키면 바로 진압이 되겠지만 일반인은 한참 애를 써야 돼요 며칠 애를 써야 돼요 그래도 진압을 시키면 여러분 그거 하고 나면 뿌듯할 겁니다 내가 큰 거 막았다 내 인생에 온 아주 센 거 잘못하면 가족이 날아갈 뻔하고 내 인간관계가 다 파탄날 뻔한 거 내가 막았다 탐진치 오면 뭐 가정도 바로 휘청해지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막아가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도예요 제대로 도 닦는 분들은 보살도 닦는 분들은 가정에서 바로 자기 삶에서 그 도의 과보가 나옵니다 뭔데서 안 찾아요 뭐 우주 천하를 개벽해야지 그 자기 주변한테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우주 천하인을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굴 만나요 평생 자기 옆사람들이 강진상 선생이 천지공사를 해서 우주 개벽을 내가 인도하겠다 천지개벽 시키겠다 했지만 결국 강진상 선생이 평생 만난 분들은 누구죠 그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밖에 못 만났어요 교화를 누굴 시켜야 결국 동네 사람들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요 동네 사람들 그 어부 몇 거의 동네 어부 동네 막 세리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들은 뭐 엄청나고 우리는 뭔가 조건이 너무 안 좋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그 옛날 성인들보다 우리가 하루에 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거 페북으로 만나고 이런 SNS로 만나는 것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직접 얼굴 안 보면 뭐 대화라도 됩니까 잘 뭐 편지도 주고받고 할 수는 있겠지만 훨씬 열악한 사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이제 역량이 차이가 나서 뭐 우주 계벽을 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우리 가정 계벽을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영양껏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기본기는 똑같다 그래서 선정에 처음 들었을 때 직관이 뭐가 되는지 모르셔도 좋아요 그냥 자명한 느낌 명상이 들면 뭔가 자명하고 평안하고 좀 황홀해요 그런 느낌만 가져도 좋아요 그 느낌을 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참나는 무엇이며 참나는 어떤 속성이 있고 애고는 무엇이며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다 보면 그게 발전하면 아공이니 법공이니 부공이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아가다 나아가다가 애고가 참나로부터 나왔느니 이런 큰 소리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참나가 육바라밀로 굴러가느니 그래서 나는 명상을 하면 내 참나가 다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느껴진다까지 가시면 이제 일지보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은 우주에서 알아야 될 거를 핵심은 다 알아내는 이신 분이에요 더 우주에 도리가 있지 않아요 이 육바라밀이 우주에 천변 만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시고 간단한 도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모든 일에 응용할 수 있지 복잡한 사례를 막 외우고 다니는 분이 도를 경영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니에이지 신 해서 육바라밀 이런 이니에이지 신의 오행 오덕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요 잣대가 동서남북만 알면 천지 방이 다 재고 다니죠 동서남북을 모르고 재면 어려워요 동서남북 모르고 방이 재보세요 저기 청담동 어디 있어? 저기 압구정 옆에 압구정은 어디 있어? 고고고 옆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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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동서남북 딱 갈라놓고 탁탁 체크하면 쉬울 일을 어디 옆에 누구 있고 어디 옆에 누구 있고 이런 식으로 분석해 가지고 알아낸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좋은 덕이 많습니다 정직, 신용 온갖 거 떠오르면요 뭘 어떻게 적용해요 순간순간에 찰나 찰나 지금 여기서 선해 봐라 그럼 여기서 어떤 정의로운 덕목 어디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양심의 좋은 덕목만 50 몇 가지 되던데요 50 몇 가지 그거 외우시긴 하겠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딱 인위해지 신 육바라밀 딱 여섯 개 잣대 잣고 다 재는데 선인지 악인지 다 잴 수 있는데 간단해야 돼요 기준은 간단해요 그냥 동서남북만 있어도 돼요 여섯 개를 더 줄이면 그래서 유교에서 사단만 재기도 하는 거예요 인위해지 봄처럼 봄, 여름, 겨울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봄처럼 봄처럼 사랑하고 가을처럼 정의롭고 서로 보시와 지게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루어야 되죠 이루고 있고 또 우린 이루어야 되고 또 겨울처럼 씨앗 정보를 갖고 있고 지혜롭고 여름처럼 밖으로 펼쳐낼 수 있어야 돼요 인욕과 예절 요게 균형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진리를 인욕 수용해가지고 실천해야죠 그럼 요 네 가지만 균형이 이루어도 여러분 선악 다잡아내요 동서남북만 알아도 왜 요거 열심히 잡고 있는 게 성실이기 때문에 성실은 얘기 안 해도 된다고요 요걸 열심히 하고 계시면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실이 뭐냐 요거 열심히 하냐는 거니까 따로 물을 필요가 없고 지금 이걸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면 덕목 또 빼고 깨워서 해야 되니까 원래 그래서 깨어 있음하고 성실 더 보태면 육바라멜이고 요거 빼고 체크할 항목만 얘기하면 네 가지면 됩니다 네 가지만 체크하면 깨워서 성실하게 요 네 가지를 체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네 가지만 부지런히 체크하시라 명상에 들어서도 이니에이지 육바라멜 분석도 이니에이지 육바라멜 실천도 이니에이지 육바라멜 이렇게 하시면 제일 깔끔하겠다 말씀 드릴게요 여기도 더 드리면 좀 힘드시겠죠 재밌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분석 되는 것들이 요거 하나만 더 얘기 드려볼까요 방금 선정이 프로스로도 표현해 볼게요 선정과 직관이 함께 갑니다 요 직관을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을 받아 가지고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직관을 가지고 그리고 선정에서 육바라멜에 대한 자명찜찜의 좋은 느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이론적 분석을 하게 되겠죠 이론적 부편법칙의 분석 어떤 게 육바라멜이고 어떻게 어떤 게 또 이니에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게 자명한 거 어떤 게 찜찜한 거 이 직관에서 최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생각으로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실천하실 때는 실천할 때 쪽에 분석은 실천적 보편법칙이라고 구별할 수도 있겠죠 저희 학당으로 학당 이걸로 치면요 실천지침은 좀 맛이 다르죠 실천을 예비해서 분석한 거거든요 저기 그냥 이론지침은 좀 다르죠 맛이 아공은 뭐예요 복공은 뭐예요 구공은 뭐다 하는 얘기를 이론적 분석을 먼저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견성여결로 선정해서 어떤 직관을 얻어야 될지는 이걸로 공부하시고 세 장으로 담았습니다 분석하실 때 이론적인 보편 즉 아공이 뭔지 법공이 뭔지 구공이 뭔지 정확히 분석하시오 하는 이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 실천을 할 때 분석은요 그러니까 아공은 어떻게 실천하고 법공은 어떻게 실천하고 구공은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겠다 하는 이 분석입니다 그걸 가지고 실천하십니다 이해되세요? 실천 지침은 실천적 보편 법칙이라면 저기 이론 이론 정리해 놓은 거는요 이론적 지침은 이론적인 보편 법칙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좀 욕심부려 봤습니다 뭐 이게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학당에서 지금 공부 지침으로 사무실하는 선정의 지침 홍의각당 견성요결이라고 하는 이론 지침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라고 하는 실천 지침 이것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천적 보편 지침 적용할 때 여기 지금 양심분석은 여기 들어가겠죠 양심분석 왜냐하면 실천을 앞두고 분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 경우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게 옳겠는가 실천을 염두에 둔 분석과 평소에는 이론적 분석을 주로 하겠죠 이것만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 주로 하시겠죠 영상에서 평소에도 실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내가 살아야겠는가 뭐 아공 복공 구공은 뭔가 이런 걸 위주로 하신다면 실천을 앞두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좀 더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평소에도 뭐 이론만 분석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시다가 실천을 하시려면 좀 더 실천을 염두에 둔 분석을 좀 더 하셔야겠죠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왜 여기에도 분석이 있고 여기에도 분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왕에 그 얘기 나온 김에 요즘 이거 계속 밀고 있죠 설명 드리고 있죠 나온 김에 제가 여기 우리 참나 육바람일이 들어 있다면 그림을 좀 정밀하게 설명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좀 그림을 좀 더 정밀하게 두 장 만들어 봤어요 두 장이 뭐냐면 한 장이 제가 양심 욕심 선악 같이 써 드리고 급하니까 한 장에 같이 그려 드렸는데 이러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혹시 안 헷갈리셨나요 좀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거에요 자 이쪽을 양심으로 놓고 이쪽을 욕심으로 놓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욕심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이 쌓여가고 욕심이 쌓여간 중에 이 중간선 이게 지금 여기가 원래 여름이면 겨울이고 음이 양이 제일 쪼그라들었고 음이 크니까 이쪽이 여름이고 하지고 동지고 춘분춘분점이 있겠죠 이 선 넣으면 낮밤 길이가 같다고 하는 춘분춘분점 자 이 선을 넣으면 제가 늘리기 한 51% 이상이죠 이때 선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양심 자체는 늘 선이에요 늘 선인데 지금 뭐냐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과 상대적으로 말할 때는 욕심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여기 선인데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선이 이 정도인데 욕심이 지금 이 정도면 욕심이 선 넘었잖아요 그럼 욕심을 선 넣으면 악이 됩니다 즉 악과 선의 대결에서 지금 악이 돼버린 욕심을 양심이 못 맞고 있죠 그럼 내 마음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이때 선이고 이때 악이다라고 우리가 설명드리는 게 맞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심은 원래 선입니다 사실은 양심 원래 선인데 이게 양심과 욕심을 딱 이렇게 비교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양심은 미약한데 욕심이 큰 상태 요건 악의 힘이 지고 있는 상태죠 마음 상태가 이해되시죠 이 자체는 선이에요 욕심 자체는 악은 아니에요 다만 욕심이 51% 이상 선을 넣으면 이때는 악으로 변합니다 근데 악이 이만큼인데 양심이 이만큼 쪼그라들어 있으면 이거는 이 마음은 총체적으로 뭐예요 악이죠 지금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이 이 정도 선한 양심이 이 정도 치고 나갔고 욕심이 꼭 악은 아니지만 욕심이 있는데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 이때는 지금 확실히 선이죠 요 정도 분석까지 해야 좀 정밀하겠죠 욕심과 양심 욕심 자체는 선이 아닌데 양심이 넘지 말아야 되라고 제시한 선을 돌파한 거잖아요 양심보다 힘이 크면 위험합니다 보세요 간단해요 그냥 별마음 아닌데 아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럼 갖고 싶을 수 있죠 이게 뭐 죄인가요 갖고 싶어 근데 양심이 그래요 이거 네 거 아니야 근데 난 너무 갖고 싶어 그 영화에 그 뭐죠 가오겔 영화에 그 너구리 같은 애 너구리가 아니었는데 라쿤이라고 그랬나 걔 걔 좀 외계애인데 이해를 못해요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 가져도 돼 그래 영화에서 옆에서 그럼 안 되지 네 게 아니잖아 내 주인보다 내가 더 갖고 싶은데 약간 헷갈리게 해요 그래도 안 돼 그건 악이야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이거 갖고 싶어 그냥 욕심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 욕심은 갖고 싶은데 이게 남의 거예요 갖고 싶은데 되게 욕심은 있는데 욕심은 이렇게 자랐는데 양심은 안 넘어요 갖고 싶은 건 사실인데 내 거는 아니니까 안 갖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양심이 이겼잖아요 그럼 좀 욕심은 있었죠 찜찜한 요소는 있지만 탐진체 요소는 있지만 선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심이 더 주가 됐겠죠 그럼 선한 업을 짓겠죠 물론 찜찜한 요소 악의 요소가 혹시 있었다면 왜냐면 속으로 주인 몰래 한번 훔쳐봐 이건 분명히 악이 될 만한 생각도 했을 수 있죠 그 찜찜의 요소는 체크된다 치더라도 악으로 카운트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선이 이겼기 때문에 선 업이 더 큽니다 이해되시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한 좀 잘못된 생각들이 악의 요소를 이룰 수 있죠 이루겠죠 그런데 미미하죠 아직 왜냐하면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선으로 결론 나서 끝났으니까 미미할 때 잡았어요 찜찜이 악의 카운트 될 만한 요소가 있겠지만 0.01, 0.02 할 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마음인데 별 마음 아닌데 갖고 싶어요 근데 주인은 별로 필요 없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것 같아요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 얘가 점점 망상이 폭주합니다 원래 내 건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잠시 맡겨놨지 내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졌어요 그럼 이때는 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악과 선이 이게 정밀하게 안 보면요 분석이 잘 안 돼요 헷갈려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래도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 인연이 또 그렇게도 돌아오네 이렇게 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딱 끝나요 거기 인연설, 윤회설, 카르마 전생에 제가 나한테 뭔 죄를 졌나 보다 딱 이번에 나한테 이거 뺏길 운이었나 보다 막 이러면요 망상이 금방 뭘 만들어내요 근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혹시 전생 인연 따지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게 악으로 되느냐 그 생각에 탐진치가 승했고 육바라밀이 적었거든요 그건 변명을 못합니다 그래 네 인연 때문에 그런 것도 맞는데 아무튼 너는 카르마에 끌려가 가지고 육바라밀보다 탐진치를 더 중시했어 그러면 할 말 없겠죠 뭐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전생에 제 거였는데 막 이런 이상은 할 수는 있지만 선악 판정을 이렇게 하지 않은 한 정당한 판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주에 전생 따지고 막 하면 엄청 복잡하겠죠 근데 그거 다 불문하고 따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알 거 아니냐 이거죠 탐진치가 승하냐 육바라밀이 승하냐 누가 이겼냐 이거예요 그거는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다 지다 하는 중에 찜찜한 요소 생긴 거 선한 요소 생긴 거 다 그건 우주가 카운트 해 줄 거다 그거 차치하고 그 중에 누가 이겼느냐 이거 자기가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자기가 안다고 누가 이겼는지 욕심도 있었어요 욕심도 있었지만 욕심이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선은 못 넘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 갈무리 해가지고 선이 51% 이상 이기게 해가지고 딱 썼어요 이분들이 보살입니다 욕심이 올라오는데 욕심이 아주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센 게 올라오는데도 51% 이상 막았다 약한 거는 더 막아야죠 약한 것인데도 꼭 51%만 맞추고 계신 분들은 좀 이상한 분이죠 아니 다 이겨낼 수 있는데도 꼭 맞춰요 49%는 챙겨야 돼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카르마에 땡기는 것들이 일어날 경우는 51%라도 꼭 막으세요 라는 의미로 제가 양심 51% 그럽니다 할 거 도저히 나 이거 안 하고 못 살 것 같아요 하세요 하더라도 49% 선에서 어떻게든 막아보세요 양심이 아무리 봐도 내 양심이 내 안에서 더 해계모니를 잡고 있다는 그 선은 넘지 않게 해 보세요 그러면 선악이 여기서 판정이 나겠죠 자 마음을 이렇게 분석하면 선을 했는지 악이 이겼는지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선의 요소가 또 얼마나 있었고 악의 요소가 얼마 있었는지 알겠죠 욕심은 악이라고 안 본 겁니다 근데 욕심 중에 좀 선을 넘은 욕심들은 악이라고 보고 이렇게 서로 좀 따져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거 다는 못 따지세요 근데 이제 따져보자면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거지 매사에 이렇게 따지면 아마 정신병 걸리실 거예요 근데 자기 역량껏 따져보세요 중요한 일만큼은 꼭 따져보세요 따져보는 실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자 여기 이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 욕심 선악 이렇게 써진 그림 하나가 학당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미리 예고 드린 거예요 저희 학당 또 직원분이 멋지게 그래픽을 해가지고 지금 그려놓은 게 있어요 원래 한 장만 그렸다가 제가 요구를 해서 두 장을 만들었어요 또 한 장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선 악 애초에 선악입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선이 카운트 되겠죠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악이 카운트 되겠죠 이쪽은 자명 이쪽은 찜찜한 거 자 여기에 카운트 되는 건 애초에 시작부터 악인 거예요 시작부터 악인 것들이 쌓여가는 그림입니다 시작부터 선인 게 쌓여가는 그림 아까 양심 욕심하고 다르죠 아까 양심 욕심은 어느 선을 돌파했을 때 선악이 되는 구조라면 그래서 선이 된 거 악이 된 거 그리고 선의 요소 악의 요소가 이제 집게 되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그림에 준하게 지금 아까 양심이 확 치고 올라왔고 욕심이 치고 올라온 중에 욕심이 일으키는 악의 요소가 나를 지배하는 이 부분하고 선의 요소가 지배하는 부분을 가지고 단기간에 내 마음 변화에서도 선악을 따져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따져보시면 돼요? 편하게 내가 그렇게 한 번 한 번씩 선이 이길 때마다 이쪽이 카운트 되고 악이 이길 때마다 이쪽이 카운트 되며 선이 이겼더라도 악의 요소가 좀 있었을 때는 이쪽에 좀 작게라도 카운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죠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랑 비슷한데 아까는 양심 욕심의 대결로 분석했고 선과 악의 대결로도 분석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이 두 장을 만들고 나니까 또 욕심이 나서 다시 디자인하는 우리 직원분한테 또 요구했습니다 두 장을 합쳐달라 또 합쳐서 보내 왔더라고요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합치니까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양심 욕심 이렇게 올라가면 선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악 선악이 갈라지면 이제 선 악 선 자명 악 찜찜 그래서 이렇게 쌓여가는 그림들 그려져 있어요 어떠세요? 이해 좀 되세요? 두 그리 화쳐놓으면 짱이죠? 또 의견이 나왔어요 밖에 하나 더 원을 만들자 그럼 뭘 만들까 이제 육도 인간계 천상계 수라계 축생계 지옥계 악의계 이렇게 해서 선이 많이 쌓이면 삼선계로 위로 갈 거고 악이 더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아래로 가겠죠 어떠세요? 인간의 영혼에서 인간이 어떻게 육도를 도는가 까지 그려낼 수 있다고요 재밌지 않으세요? 저희는 이러고 놀아요 이것도 막 카페에서 혼자 막 제가 그려가지고 바로 요즘 너무 좋아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것도 카페에서 제가 두 장으로 그린 다음에 바로 라인에 보내서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또 만들어져서 또 바로 날아와 가지고 바로 확인해 보고 점검 서로 하다가 욕심나서 두 장 합쳐보자고 했다가 또 그림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학당에 다 공개할 겁니다 좀 더 다듬어서 하려고 제가 지금 그 원리는 바뀔 게 없으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거라도 아시면 좋고 양심 분석하는 이유를 좀 이렇게 찾아보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양심 분석을 해야 되냐 명상을 해가지고 내 양심 내 욕심 중에 누가 승한지를 보자는 거예요 먼저 근데 양심이 승한다 그러면 악의 요소는 있더라도 어쨌다는 거예요? 일단 결론은 선으로 맺었다는 거예요 좀 더 안심이 되죠 악의 요소가 승리했다 진짜 이거 내가 훔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 악의 요소가 점점 커지겠죠 이제 이제 했어요 그 생각 생각도 의업을 짓고 실제로 이제 또 했어요 그럼 이제 몸으로 또 업이 지어지겠죠 업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들한테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구업을 짓습니다 거짓말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업이 또 업을 낳고 이렇게 새끼친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안 끝나요 한참 가요 그러니까 업은 악업은 되도록 안 지으시는 게 좋다 왜? 지어놓으면 그게 계속 커져요 왜냐 내 마음 나쁘게 했죠 보세요 업이 커지는 게 어떻게 커지느냐 제가 이걸 만약에 훔쳤다 쳐요 그럼 자기 생각에는 딱 이거 하나 물건 훔친 채만 갚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우주적으로 보세요 이거 할 때 내 마음이 어두워졌죠 1차로 내가 먼저 망가져요 자해, 해타 그다음에 상대방이 손해를 받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어머니 유품이었다면 어쩔래요 일이 점점 커져요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가 만약에 그러면 평생 동안 악업이 계속 커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볼수록 내 책임이 커져가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안 돼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뭐 그것까지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근데 아무래도 또 내 책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 저 일이 일어났다 하면 좋겠어요 이게 점점 업이 커져 가니까 되도록이면 분석을 해 가지고 크게 어긋난 짓은 하지 말자 크게 어긋난 짓은 하지 말자 요거라도 우리가 확실히 하자 이게 보살도입니다 막 엄청나게 중생구제로 다니시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중생구제는 아무튼 주변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보살도 하는 걸로 여러분 중생구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다만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다 만나서 못 도와줘도 알리고 싶은 건 마음이 이렇게 생겼고 영적인 공부는 이렇게 해야 옳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는 유튜브에 전 세계에 뿌리고 있죠 마음 공부는 이렇게 합시다 영적인 비밀이 이렇습니다 근데 저도 결국 누구한테 제가 뵙을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뵙을 수 있는 사람들은 뵙고 매일매일 뵙는 분들이죠 그분들하고 제가 잘 수작해 가는 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너무 큰 그림 그리고 가면 여기도 못하면서 큰소리 치는 보살도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지금 나도 살고 그 상대방도 사는 수를 계속 찾아가는 게 실전 보살도입니다 그러다가 또 널리 나눌 수 있는 정보는 널리 나눠야 당연히 돌짐짐하니까 그것도 보살도고 하지만 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하고 더 공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양심분석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 또 당연히 더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일생 동안 공부하실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남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도 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까 같이 실천해 보고 어떤 아쉬움이 있더라도 또 명상에 들어서 또 분석 다시 해 보고 또 명상 다시 해 보고 이론적 점검도 다시 해 보고 실천적 보편 법칙도 다시 점검해 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는 스스로 공부하시는 삶을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다가 또 남한테 좋게 베풀어지고 스스로 공부하다가 베풀어지고 이게 아까 그 선전과 지혜와 실천의 그 좋은 순환 구조 아닙니까 스스로 내 명상에 들어서 나도 먼저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참나랑 하나 돼서 황홀감도 맛볼고 내 안에서 좋은 생각이 나서 지혜도 생기고 여기까지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천도 해 보고 실천력은 또 내 거예요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지만 실천하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한테까지 이제 영향이 구체적으로 가니까 좋은 또 공덕도 지으실 수 있는 거고 자리 이타 나부터 먼저 개정예를 닦아서 남도 좋은 복을 누리게 도와주는 거 제일 좋은 건 상대방도 보살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건 욕심이니까 먼저 상대방한테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해 주자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상대방을 보살로도 인도해 주자 필요한 정보도 언제든지 줄 수 있게 준비해 놓자 상대방한테 육바라밀과 개정예로 상대하되 또 필요하면 지혜를 바로 바로 또 가르쳐 줄 수 있게 준비해 놓자 이렇게 늘 준비해 놓고 상대방 눈치 봐가면서 베풀 거 베푸는 요게 보살떡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번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요 그림 좀 잘 활용하셔서 선변이 아무래도 선변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인생을 만약에 여러분 지옥 가면 이거 보여주지 않을까요? 저 신과 함께라도 보면 딱 갔는데 선변이 딱 이 정도면 어떻게 하실래요? 악은 이 정도고 뭐 할 말이 없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내역서 좀 봅시다 그러면 쫙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악한 것만 계속 인생에서 그것만 편집해 가지고 악마의 편집입니다 막 이러실 거예요 선한 것도 좀 선한 내역 좀 봅시다 그러면 몇 건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얄짜롭거든요 그러면 사막도에서 골라야죠 악이 할래? 축생 할래? 지옥 할래? 축생으로 태어나도 부잣집에 상팔자로 가려면 복을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아마 길을 막 헤매고 다니다 쓸쓸하게 길에서 이렇게 사냥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굶주리는 쓸쓸하게 죽어가는 축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시나 해라 하고 지금 어딘가 막 축산 막 그런데 대규모 하는 데 가서 잠도 못 자고 그것도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 이런 육도윤에도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축생계가 어떻게 어떻게 자리매길지는 우리가 인간이 관여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다 관여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축생계는 우리 눈에 바로 보이죠 지옥계 악위계는 우리가 관여 못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요 마음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지옥을 보내면 지옥도 바뀌겠죠 이상하게 이제 지옥이 왔는데도 이제 기본을 알고 와요 어느 날부터 그럼 좀 염라대왕도 생각이 바뀔 어? 이렇게 좀 다르게 돼야겠는데 이제 기본은 알고 오는데 예전에는 기본도 모르고 왔는데 이제는 딱 갔는데 너 왜 언제 지었지? 예 찜찜해요 뭐뭐뭐가 찜찜했어요 안 그래도 들어갑시다 하고 이제 탕에 뛰어들고 막 이러면 약간 바뀌지 않을까요? 지옥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가? 그래서 적합한 중생 수준에 맞춤형 또 지옥이 나올 겁니다 저는 다 가능하다는 주장이에요 인간계도 바꿀 수 있죠 축생계 바꿀 수 있어요 축생들의 대우 뭐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겠죠 축생계 근데 인간이 망친 거라도 바로잡아 줄 순 있겠죠 그래서 또 이런 요소들 천상계 또 인간이 이제 깨달은 자들이 천상에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복만 많이 지어서 왔는데 잘 모르고 좀 졸부 같죠? 육바람일을 잘 모르는데 복만 많이 지어서 와가지고 복을 줬더니 애가 영 꼴불견으로 놀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육바람일 알고 오더란 말이에요 못해서 그렇지 알고 노더라 이게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축생과 인간의 관계도 바뀌고 축생의 삶의 질도 또 바뀔 수 있고 이게 다 지금 우리가 간여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양심 욕심이 일어나는 거 이거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라도 간과하면 안 되고 돌아가는 데서 이쪽에 힘을 실어주고 이쪽 변을 많이 쌓아 놓으면 인류 전체에도 내가 분명히 긍정적 도움을 준다 이거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제대로 우리가 우리 우리의 마음의 구조도 이해하신 거고 이 우주의 구조도 함께 이렇게 잘 고찰해 본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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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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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